네 JL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티즌 시계구요 모델명은 BN 0163-00H 모델입니다 시티즌은 끝자리가 H로 끝나면 그레이 컬러 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거의 E는 블랙이고 L은 청판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로즈골드 케이스에 그레이 컬러 다이얼에 그레이 러버맨드를 써줬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시계도 좀 떠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얼에 이렇게 물결무늬가 있어 가지고 약간의 시마스터를 연상하게 하는 시마스터 300을 좀 연상케 하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렇지만 시마스터에도 그레이 컬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인덱스 도트의 테두리가 블루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생각이 나거나 겹쳐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로즈골드 케이스에 블랙 베젤에 그리고 시바늘 분바늘 초침이 다 각각 다른 컬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막 확 조화롭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되게 특색이 있는 시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44mmK 사이즈를 가지고 있구요 큰 사이즈죠 하지만 로우트러그는 그래도 좀 짧아서 50에서 51 정도에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이버 시계답게 20기압 방수를 가지고 있구요 에코드라이브고 글라스는 미네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브러쉬드 처리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구요 거의 유광은 찾아보기는 힘드네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이제 이 초침 인데 보통 초침 같은 경우는 이 도트무늬 테두리나 로즈골드 로 이렇게 통일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약간 파스텔 톤의 파스텔 톤의 옐로우 컬러를 써 줬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저는 되게 특색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용도를 풀러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주면 되구요 어 용도를 툭한 다 당겼을 때는 이렇게 10분 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10시 10분 쯤으로 맞춰 볼게요 이런식으로 감을 때도 이렇게 눌러서 시계 방향으로 감아 주면 됩니다 크라운 가드가 그렇게 높지 않구요 어 크라운이 조금 두껍고 큰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아 주는 것은 좀 편리한 편이네요 이렇게 솔리드 케이스백 인걸 볼 수가 있구요 러그 사이즈는 20mm 인데 어 그 44mm 케이스 사이즈에 반해서 20mm 면은 그렇게 큰 러그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러그 이 폭이 이쪽은 좁고 밑으로 가면서 함 한 칸이 이렇게 넓어 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줄이 이렇게 작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서 17cm 손목에 찼을 때는 이정도 느낌이고요 베젤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다이얼 글라스의 직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네요 그레이 컬러긴 하지만 시인성도 괜찮은 편이구요 전체적으로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구요 시계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메아 같은 경우는 이 결 모양이 그 음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그 인상이 돋보이는데 반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음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결에 그런 좀 센 이미지가 오메가 처럼 있지는 않는 것 같네요 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한 미네랄 글라스 인걸 볼 수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6시 방향에 프로마스터 로고가 빨간색으로 있는 것도 특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날짜 창은 4시에 있는데 도트무늬를 반으로 쪼개 가지고 이 칸을 비집어서 이렇게 넣어준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시계만 만드는 브랜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색상은 정말 제각각 이지만 그래도 내 나름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계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티즌 신형 다이버워치를 리뷰를 해드렸구요 다음번에 또 더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